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여호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시니 참으로 행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시편 126편은 쉬바 포로를 일반적인 포로로 번역하느냐 또는 운명의 전환으로 번역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노래입니다 2절에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찼었다는 표현은 축제 분위기를 전하고 외국에서도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을 인정한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3절에서는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 5절과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바꿔주실 것을 확신하며 노래합니다 인생의 성공과 번영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교훈을 주는 지혜시인 127편은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다고 노래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구절은 맥락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불분명합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1절에 대한 비판이냐 아니면 1절의 강조냐 두 가지 해석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평안을 누릴 수 없기에 사람의 삶에서 일보다도 잠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하나님 없이 일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비판적 해석 둘째는 사람이 수고를 통해 무언가 얻을 수는 있겠지만 잠과 같은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셔야만 누릴 수 있다는 1절에 대한 추가적 강조로 보는 해석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뉘앙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선언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어 자식을 여호와의 기억 상급으로 표현하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즉 평안, 잠, 은혜, 자녀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상황에 관계없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은 예루살렘의 절기를 참석하러 온 순례자에게 제사장이 선포하는 축복의 형태로 된 시편으로 여호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노래합니다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너는 특정한 사람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으로 여호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시인은 복을 누리는 사람의 아내는 다산을 상징하는 포도나무, 자녀들은 존귀를 상징하는 감남나무로 비유하며 복을 누리는 당사자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장수할 것이라 노래합니다 즉, 너로 그려지는 이스라엘이 여호를 경외하는 자와 같은 복을 누리며 번영과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사람으로 묘사되는 시편 129편은 계속해서 고난을 받는 이스라엘이 기적같이 환란을 이겨냈음을 노래합니다 특별히 그들의 고난과 연결해 의로우신 여호하라는 말이 강조됩니다 시인은 이런 역사적 체험에 근거해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결국 수치를 당해 물러가게 될 것이라며 구원의 확신을 고백합니다 시편 130편은 죄사함을 간구하는 참회의 노래입니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시인은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3절은 기도자의 고난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알려줍니다 여호하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일까 죄악으로 인해 깊은 곳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죽게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 용서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기도자는 이제 소망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속량, 구속을 확신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읽고 있으면 무엇이 성공인가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을 배웠음에도 현실에서 여전히 엄청난 부, 명예, 인기를 얻은 사람을 보며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사람의 성공은 바람에 흩날리는 지푸라기와 같을 때가 많음을 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공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큰 불을 거머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서 얻는 성공은 신기로와 같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테니 말입니다 예수님께 접붙임과 되어 생명을 공급받는 삶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